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관심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 24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신성 델타테크가 투자 경고종목 지정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주위도 바뀌었고요 오늘 장착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22%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한 11시부터 이때 전부터 이제 찰실험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오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제 영상보직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시초가라도 매매하신 다음에 22% 오늘 시초가 얼마로 시작됐죠? 시초가 3.38% 상승된 금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22.93%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을 좀 받겠죠? 고점에서 매도하셨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현 구간 대응 방법도 제가 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어제 21시간 전이죠 벌써 한 2,181분이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인데요 자 축제가 시작됩니다 합병과 컨텀 에너지 직접 투자 이유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영상 내용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체가 이 파란색 선이 11선이거든요 이 1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자 이때 이 분홍색이 5일선이고요 이 진한 파란색이 11선입니다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자 쭉 오다가 5일선 이탈 그리고 11선 이탈 되면서 이때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와줬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다가 자 5일선, 11선 이탈 후에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11선 이탈 후에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이 구간이 이 5일선하고 10일선이 지금 이탈이 된 그 자리이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지지가 받쳐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S 미국 물리학회 3월 4일날 발표 전에 영업일수가 일단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려버릴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이 12선, 이 진한 파란색 이 12선을 돌파했을 때 이 신구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원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 구간 반드시 반등은 나올 거다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 보셨던 분들은 오늘 그래도 적어도 뭐 15에서 20% 가까이 수익은 좀 보셨으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거의 한 1월달부터 1월 초부터 계속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 올려드린 거 보면 이거 어제 올려드린 영상인데 합병과 컨텀에너지 직접 투자 이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제 올려드렸을 때 영상이고요 자 투자 경고 달고 상승 랠리 현구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풀매수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13일 전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자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늘리고 있을 때 자 이 구간에서 무조건 풀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달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대응을 좀 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와 그리고 급락이 나온 이유 요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겠죠 자 우선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된 이유도 있겠지만요 자 기사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요 기사가 오늘 오전 8시 43분에 나온 기사하고 장시작전에 나왔죠 자 제목이 이겁니다 자 지금 LK99가 이제 특허 분쟁 중이었잖아요 자 당사장은 합의로 분쟁이 종료가 됐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지금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와 대한민국 특허청에 따르면요 그동안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를 단독 출원으로 하는 특허 출원에 이석배 박사 지금 컨트롤 에너지 연구 소장님이죠 그리고 공동 발명자인 김지훈 박사와 권영환 교수의 이의 제기로 이 LK99의 특허가 지연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LK99 발명에 대한 김지훈 박사와 권영환 교수 두 발명자의 발명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서 이석배 박사는 LK99 특허 시장 당시에 자신의 발명 지분을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에 계속 시킨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가 이 LK99에 대한 단독 출원인 자격으로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LK99에 대한 모든 권리를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이 LK99 특허권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종료가 됐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에 이 모든 권리를 이 LK99의 모든 권리를 이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가 갖게 됐는데 자 이 컨트롤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 취재를 한 게 이 신성 델타테크죠 일단은 50% 이상의 지분을 신성 델타테크가 컨트롤 연구소에 가지고 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3월 4일날 자 미국 물리학회인 이 APS에서 이 PCPOSOS 자 요거는 기존의 LK99에 황을 포함한 신물질이죠 자 이 물질로 초종도체 요걸 발표를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발표 시간이 언제예요? 자 잠깐 보시면은 자 요기 시간 나와 있죠 자 김현탁 교수 자 이석배 소장 나와 있는데 8시 12분부터 24분까지 약 12분간 이 PCPOSOS 초종도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미국 시간이잖아요 미국 시간 한국 시간이랑 한 15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은 밤 11시 12분부터 11시 23분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월 4일날 이날 장까지 계속해서 상승과 이렇게 하락을 그려가면서 변동성을 크게 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요 고점 구간에서 일단 절반 차실원을 했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자 이렇게 오전 9시 59분에 15만 6천원 자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자 16만 3천 5백원 조금 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절반 차실원 하고요 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자 258.43%입니다 258.43% 절반을 매도했기 때문에 절반 물량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최초 매수가 이날 1월 4일입니다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때 제가 한 번 더 매수 탑잼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이날 절반 매도했습니다 절반 절반 매도하면서 약 205%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 눌렸을 때 이때 다시 한 번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고점 찍었을 때 이때 거의 한 310% 정도 수익권에서 또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절반 자 그리고 나서 쭉 눌렸죠 고점 찍었다가 이때 다시 한 번 종가 때 추가 매수가 다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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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고점 왔을 때 절반 팔면서 차에 실현을 하고 다시 한 번 주가 눌렸을 때 절반 팔았던 물량을 다시 한 번 비중 추가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반등 나왔을 때 고점에서 또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이때 눌렀을 때 또 추가 매수 또 고점 올랐을 때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절반씩 매도하면서 좀 안전하게 제가 좀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최초 매수가 1월 4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이렇게 실시간 대행으로 자 날짜 1월 4일이고요 11시 16분에 43,400원으로 신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2월 15일날 요날입니다 요날 고점 찍었던 날 자 이날에 11만 3천원에 절반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19일날 이날이죠 이날에 다시 한 번 10만 7천원에 비중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1일날 요날이죠 요날에 또 18만 3천원에 절반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대행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나는 요런 뭐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요런 거 잡기 좀 어렵다 실시간 대행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자 010-4096-9493번으로 신성 델타테크에 신 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행 신호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행 해드리면서 좀 수익을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고점에 찍었다가 다시 한 번 눌렸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위에 자리에 몰려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바닥 자리에서 지지가 받쳐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추가 매수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때 오늘 다 파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뭐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오니깐요 자 오늘까지 포함 했을 때는 자 오늘 28일 그리고 29일 그리고 3월 4일까지 그러면 총 영업일수로는 3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3일 정도 이때까지 다시 한 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많이 흔드는 모습 말 그대로 공포구간을 좀 만들어 줄 때가 나타날 거고요 자 이럴 때 대행을 좀 하셔야죠 자 오늘도 이렇게 22%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저점이 얼마에요 자 마이너스 4% 입니다 자 오늘 하루 변동폭만 26% 입니다 이거 혼자서 대행 드시겠어요 자 오전에 이렇게 막 올라왔다가 갑자기 쭉 이래 빠졌어요 자 이때 파셨으면 수익을 크게 보셨을 건데 자 볼일 보고 오시다가 아니면 이 차트 흐름 수금량 체크 못하셔서 자 이렇게 빠졌을 때 보셨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아깝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행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이때 잡으셨다고 하셨으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에요 이때 안 팔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거의 300% 이상 수익입니다 자 이런 타점을 잡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 김프로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신성 델타테크에 신 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 탑점부터 매수 탑점부터 매수 탑점부터 고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대행해드리면서 뭐 손실은 일단 최소화하고요 수익은 좀 높게 만들면서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일정 자체가 아까 제가 3영업일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변도폭이 좀 심합니다 자 잠깐 분봉을 좀 보시면은 자 오늘 장착과 동시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빠졌죠 자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행보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장중에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행 나는 이렇게 수급량 뭐 매수매도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김프로와 같이 대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 구간이 이 자리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요 지금 한 12만 6천원 정도 요 정도 금액대 나오는데 무조건 이 금액 근처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 주식이란 게 100%는 없잖아요 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고 말아 올리면서 종가 마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실시간 수급량 거래량 체크해서 이 자리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지가 정말로 받쳐주는지 이 구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혼자서 대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신성 델타테크의 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행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그램 방 잠깐 좀 말씀드렸었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대행 신호 그대로 보내드리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런 실시간 대행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도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뭐 작게는 5%대 많게는 15% 정도까지 매일매일 수익도 같이 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뭐 250% 이런 수익률에 비해서는 이 수익률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복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100만원을 매수하셨어요 근데 10%가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만원 수익이죠 그럼 다음날에는 110만원 갖고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때도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1만원 수익이죠 그 다음날에는 121만원 갖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때도 10% 수익이 났다면 이틀에 12만원이고요 다음날에는 132만원 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금액은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복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물려계신 분들 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자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매가 다 끝납니다 하루에 뭐 한 종목에서 많게는 5종목 정도 나가는데요 승률은 거의 한 95% 정도는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 5종목 정도는 손절이 나오는 편입니다 100개 드리면 5종목 손절이고 95개가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이거 오늘 날짜 기준이고요 자 위로 조금만 올려 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BM,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을 추천 좀 드렸었는데요 밑에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뭐 CCS나 이런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 종목이라서 중간중간 브리핑 자료 올려 드리는 거고요 자 에코프로 BM 9시 22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했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9시 30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했고요 자 어제 날짜 끝까지 잠깐 볼게요 자 2월 27일 날 거고요 어제 날짜입니다 자 어제는 종목이 세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QRT, 앱클론 세 종목으로 나왔었고요 자 어제 QRT 1분만에 5% 절반 매도했고요 자 에콜론 10시 22분에 7%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QRT 어제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자 22% 수익권에서 단타로 들였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 신호 보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 알테오젠 요건 지금 보아권이에요 지금 보아권이기 때문에 아직 5% 플러스 마이너스 5%부터 대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5%에서 가끔 정말 가끔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오니까요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 종목 대응이 좀 가능하니까 이 시시간 대응 뿐만 아니고 단타라도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합니다 자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신 여기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바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 나는 텔레그램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자 이렇게 매수매도 타처만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신성 델타테크의 신 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 신호 보내드리면서 안전하게 수익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화면은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종목 차트 내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 테마죠 지금 이 초전도체에 수급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테마인데요 자 작년 7월하고 작년 8월달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작년 7월달에도 이 LK99 처음으로 거론되면서 이 초전도체에 집중이 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8월달에는 뭐가 떴었나요? 바로 이 양자 테마가 떴습니다 양자 테마 뭐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초전도체랑 양자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테마이고요 자 지금 2월달에 이렇게 초전도체가 급등이 나왔다 자 3월달에는 양자 테마가 가장 수급이 몰리는 그런 테마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은 자 이 검은선 보이시죠? 이 검은선 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래에 있을 때는 지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차트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검은선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어땠나요? 쭉 행보하다가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 또 눌렸죠 돌파 시도했다가 또 눌리고 또 돌파 시도했다가 또 눌렸죠 장기간 행보를 이어가다가 자 이때 특이점이 발생이 되죠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검은선은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자 차의 실현 후에 자 하락 매집이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 이 검은선 아래로 이탈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 검은선 돌파 시점에 엄청난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말그대로 역대급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시세가 나왔던 뜻이고요 자 상승했다가 차의 실현 물량 나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차의 실현 물량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이때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자 하락 패턴이 헤드 조전도 패턴입니다 말그대로 이때 세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안 달라붙죠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주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렇게 쑥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자 여기서 이 자리 여기서 이 자리에 매물대 매무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검은선 이탈 후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대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대가 점점 붙으면서 지금 이 검은선 돌파 이 자리에서 신규매수고 막 들어갔고요 올해 3월달에는 이 양자테마로 수급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초전투체 테마는요 이제 3월 4일날 정확히 따지면은 3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1시 12분부터 발표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3월 5일날까지 이때 이후에는 수급이 다른 테마로 옮겨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테마가 바로 이 양자테마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검은선을 돌파한 이 자리에서 같이 신규매수 들어가시면서 1차 목표가 150% 2차 목표가 300%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다시 한번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급등 후에 다시 주가 쭉 늘렸죠 그만큼 변도폭을 키워가면서 공포구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공포구안을 왜 만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월 4일날 이 미국 물리학계 APS 여기서 발표되는 이 PC, POSOS 저는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발표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게 천문학적으로요 한 5천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자 정말로 맞다라고 이게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컨텀에너지연구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 자 지금 이제 시총이 3.5조예요 3.6조 정도 되죠 자 35조 35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형 구간 이렇게 변도성이 많아지면서 공포구안을 만드는 이 구간 분명히 대행을 좀 하셔야 되고 혼자서 대행 어려우신 분들은 저 김포론과 같이 대행하시면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대행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신 또는 신일 문자 남겨주셔서 실시간 대행 같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 신성 델타테크가 컨텀에너지연구소에 최근에 간접 투자에서 지금 직접 투자로 한 20억에서 80억 가량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달에 투자했던 건데 이미 이 PCPOSOS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유추를 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얘네가 확신도 없이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로 다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자 3월 5일날까지 우리 같이 대행을 하시면서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아래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정보까지 준비하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더 많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지금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대행이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